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강사 김기현입니다. 2022년 10월 교육청 모의고사 총평 영상이에요. 우리 총평 영상에서는 우리 10월 모의고사 난이도가 조금 어땠을지 그리고 각각의 문항에서 어떤 점들을 조금 배워가야 할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조금 틀리면 안 되는데 이런 부분 왜 틀렸을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수능날까지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마무리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간략한 영상을 조금 준비해 봤어요. 일단 우리 2022년 마지막 모의고사가 되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 이제 수능 전 보는 모의고사가 끝이 났는데 첫 번째로 시험 보고 오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저 또한 이제 교육청 모의고사 올해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가 되겠죠. 항상 이제 모의고사 찍을 때마다 지금도 이제 거의 한 7시간 정도 해설 강의를 찍으면서 마지막 총평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찍어주시는 PD님께서도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하실 수 있는 이 부분인데 매년 이렇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조금은 힘들 수 있음에도 찍는 이유 딱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것들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나온다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4점짜리 전문항을 풀면서 얘들아 우리 이거 아이디어나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컬렉션에서 다 했던 얘기들 다시 한 번 일관된 관점으로 풀어보자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배워가시기를 추천드린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현역 친구들은 다시 한 번 틀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한 이후에 해설 강의 꼭 들으시고요. 두 번째 우리 N수생 친구들 또한 선생님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안 풀어도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할 바야 나 같으면 바로 풀겠다. 그렇게 푸는 데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어차피 그냥 최대 시간을 잡는다 하더라도 100분 잡고 풀 거 아니야. 그럼 100분 잡고 푼 다음에 틀린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설강의 보고 이제 배워갈 점 챙겨가셔야지. 알았지?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한 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주요 문학 및 이제 복습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첫 번째 기본적으로 얘들아 이번 10월 모의고사는 어땠을까요? 선생님 난이도가 어떤가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등급 컷이 그렇게 우리한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이유가 우리 N수생 친구들의 표본이 다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10월 모의고사 잘 봤다. 잘한 거야. 거기서 자신감을 챙겨서 끝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못 봤다. 못 봤으면 당연하게도 거기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아 더 빡세게 해야겠다. 근데 가장 금물인 건 내가 만약에 잘 봤어. 야 이제 됐다. 수학은 됐으니까 뭔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실물을 풀면서 감을 유지하고 그래 남은 기간 동안 내가 부족한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지 라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위험하다. 특히 수학이라는 과목은 다른 과목도 그렇겠지만 얘들아 감 유지가 너무나도 중요할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수능 전주까지 수능 전날까지 끝까지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셔야 실제 수능장에서도 그냥 모의고사 보는 느낌이네 하면서 1번부터 30번까지 막힘없이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월 모의고사 잘 봤다 한들 그거 가지고 너무 자만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는 10월 모의고사 중요한 거 아니야. 우리는 무조건 수능이 중요한 거. 알았지? 그럼 일단 각각의 문항별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아마 4점짜리 쭉 공통과목을 풀면서 첫 번째, 조금의 내가 상위권이야. 점수가 좀 높은 점수가 잘 유지가 돼.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왔어. 그러면 솔직히 막힘 부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익숙한 주제, 익숙한 소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 9번 문제는 연습 많이 한 거 아니야? 나한테 다항함수 주어졌네. 다항함수 주어졌으면 우리는 저 다항함수의 최고차항의 정보를 관찰하겠다. 계수는 얼마일까? 차수는 몇 차일까라는 걸 가지고 좌우변의 최고차항을 비교하면서 식 쓰는 연습. 너무나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막히시면 안 돼요. 10번은요. 두 개의 로그함수가 주어졌잖아. 걔가지고 그 만나는 교점의 중점 한번 찾아서 마지막 계산해봐라고 좋네.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다 싶으면 당연히 계산으로 끌고 가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한테 밑이 서로 같은 로그함수가 주어졌다고? 그럼 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까? 적절한 평행이동, 대칭이동 관계를 관찰하면서 아, 점대칭 관계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겠지. 그런데 아마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됐으면 여기부터 바뀌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렵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미 우리 기출 생각집이는 여러 문제에서 비슷한 아이디어 연습 많이 한 거다. 알았지? 11번은요. 오랜만에 주기함수의 연속성 나왔고요. 주기함수의 연속성, 연습 많이 했잖아. 출발점의 y값, 도착점의 y값. 게다가 아마도 혹시라도 내가 11번에서 막혔다 싶으면 뭔가 계산할 엄두를 못 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 주어졌죠? 정수 조건이요. 정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아, 답을 결정 짓는 데 있어서 정수 조건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 그럼 뭔가 미지수 A, B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범위가 주어질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그냥 그 범위로서 계산을 해야겠다. 가끔 얘들아 뭔가 문제 푸는 과정에서 야, 이게 뭔가 깔끔하지 않게 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계산을 안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는지를 확인한 후에 아, 1을 대입하면 음수, 1을 대입하면 양수가 떠야겠구나. 그 부등식을 풀면 정수 조건을 통해서 마지막 답을 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 또한 실력이야. 알았지? 11번 해주시고요. 아마 12번 또한 얘들아, 막혔으면 다 막혔겠지. 그러니까 지금 이번 10월 모의고사가 얘들아 제대로 공부했으면 안 막혀요. 왜? 익숙한 소재거든. 그런데 제대로 공부 안 했으면 야, 다왕함수 뭐하라는 거지? 몇 차식인지? 몇 차식인지를 내가 미지수로 잡을 생각도 못해. 계산도 안 돼. 정수 조건 계산 엄두를 못 내. 12번은 절대값의 삼각함수까지 나왔으니까 야, 그림을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다 포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부분들 다 막혔다 싶으면 꼭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것들 내가 복습이 제대로 돼 있나 확인해 주시고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 12번은 일단 첫 번째 삼각함수 주어졌고 거기에 절대값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 값이 2 됐으면 좋겠잖아. 그러면 실제로 절대값 함수를 그려도 괜찮고 그게 귀찮다 싶으면 이 안에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2 되도록 다시 한번 식을 변형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 알았지? 13번은 빈칸이고요.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법칙. 우리 실제로 작년 수능 15번 또한 뭔가 비주얼 자체는 야, 진짜 어려운 깡패 느낌인데 뭔가 그놈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야, 이렇게 순수한 우리 뭔가 동네 형 같은 느낌. 그게 우리 작년 수능 15번이잖아. 빈칸이 나왔을 때 그냥 비주얼 보고 쫄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면서 해설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라고. 아, 해설에서 이렇게 주는구나. 그럼 그 다음 해설에서 뭐가 나와야 되지? 그 정도를 따라가면서 계산하는 연습 해주셔야 돼. 알았지? 14번은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항상 우리 새로운 함수로 관찰할까? F라는 함수를 적분하는 느낌으로 관찰할까?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함수로 관찰하겠다. 그리고 얘들아, 새로운 함수로 관찰하겠다. 마음 먹는 순간 제발 좀 새롭게 이름 좀 붙이자고. 기억나? 우리 기현이 엄마, 우리 신녀사님. 아, 신녀사님이라고 읽겠다라고 생각한 순간 새로운 함수 이름을 붙여주고 그 놈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가야겠다. 연습 많이 한 거야. 알았지? 그리고 그때 T의 의미가 X축. T축의 의미를 결정하는 의미구나. 그러니까 X축이 어디 있어야 이 문제 조건이 될까?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다. 알았지? 실제로 얘들아, 이거는 22번 하면서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4차 함수 주어졌잖아. 얘들아, 4차 함수 주어졌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3중근을 갖는 구조 의심하고 여기 있는 극소가 동일한 상황 의심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극소값이 서로 다른 극소값 갖는 경우 또한 꼭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맨날 얘기해. 알았지? 그래서 잘 한 번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또한 위치에 쫄고 들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15번은 아마도 문제에서 주어진 그 네모칸 서로 다른 자연수 IJ에 대해서 SI랑 SJ가 무조건 달라야 돼. 라는 조건에 대한 해석만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 첫 번째, 그냥 그 식을 보자마자 대칭축 가지고 이런 관계가 있으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가져가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뭔가 생소한 조건이 나와서 야, 생소한 표현이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만약에 감이 안 왔다 생각해 봐. 실전에서. 그럼 어떡할 거야? 감이 안 왔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안 풀고 넘어가기에는 그럴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이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15번에서 우리가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 자연수 조건이요. 선생님, 매번 강조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자연수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P와 Q 자연수라며. 게다가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최소의 자연수 P를 한번 찾아보라며. 그럼 궁금한 건 야, P자리 1 들어가면 어때? 2 들어가면 어때? 3 들어가면 어때? 실제로 직접 대입하면서 관찰하니까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게 훨씬 더 확 와닿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연수 조건 주어진다. 뭐 할 수 있다? 대입하면서 관찰할 수 있다. 이제 단답형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이제 20번부터 보도록 하고요. 20번에 대한 얘기도 우리 커넥션에서 거의 똑같은 표현 본 거 아닐까? 분모 1차식 분자는 절대값이 주어진 극한. 근원의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절대값 안에 최소한 X의 인수가 투기는 있어야 된다. 하나만 있는 순간 좌우 극한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발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값 안에 식을 봤을 때 이 식 자체가 2차식 최소한 인수를 두 개는 가져야 돼. 라는 걸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랑 거기는 나 조건을 통해서 부등식을 관찰할 건데 좌변과 우변을 보니까 둘 다 X를 인수로 갖고는 있어. 그렇다고 해서 양변 X로 나눈 다음에 관찰해도 뭐 안 될 건 없겠지만 X로 나누려고 하니까 범위를 나눠야 되는 귀찮음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왼쪽으로 넘겨서 X로 묶어줘. 그런 다음에 나머지 식을 정리해. 그럼 얘들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정리하고 나니까 깔끔하게 X 제곱이 떴잖아. X 제곱이 떴는데 부호가 일정하다. 아 너놈의 부호가 항상 일정했으면 좋겠다. 가지고 어렵지 않게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부호가 일정하기 위해서는 인수가 주어졌을 때 최소한 짝수 차수는 무조건 필요하겠고 나머지 식 또한 0 이상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걸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21번. 21번도 비주얼 보고 쫄고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지수 함수는 그냥 마지막 계산을 위해 준 그 조건이고 우리가 관찰하셔야 되는 건 직선의 기울기가 주어졌단 말이야. 직선의 기울기 주어진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 기울기를 관찰하기에 가장 예쁜 도형.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작도하고 관찰할 생각 하셔야죠. 게다가 두 번째 우리 여러 기출 문제에서도 이미 어떠한 직선이 주어지고 이 정도의 직각이 주어졌을 때 우리 아래쪽으로 수선의 발을 살짝 내려주는 순간 두 삼각형 무슨 관계다? 닮은 관계다. 라는 얘기도 많이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 관찰할 생각 하셨어야 된다. 알았지? 22번 22번은 쫄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게 일단 문제에서 준 표현 자체는 우리 커넥션이든 컬렉션이든 더블 커넥션이든 많이 봤던 표현인 거잖아. 대신에 M1이라는 함수와 M2라는 함수를 뺀 함수를 새로운 함수 GT라고 정의를 한 거야. 게다가 사차함수라고 줬으니까 야, 사차함수 어떻게 돼야 될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얘를 먼저 의심해 봤지만 안 되네. 안 되니까 아, 극속값이 서로 다르면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 이놈이 답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답을 결정하시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 게다가 이 부분은 마지막 계산 과정까지 얘들아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으셔야 돼. 알았지? 그래서 그래프 기형 다 구해놓고 마지막 계산에서 틀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알았죠? 게다가 이놈이 아니라 충분히 일반적인 형태가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것까지 챙겨주셔야 되겠다. 알았지? 그래서 공통과목은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기출공부와 여러 가지 커넥션, 컬렉션 열심히 했다면 정말로 생소한 문제가 없었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선택과목 또한 나름 스무스하게 풀렸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확통은요. 28번 그냥 전형적인 통계 문제죠.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이 나왔고 얘 가지고 적절한 평행이동만 됐으니까 모양은 완전히 동일해. 그럼 모양이 동일한데 확률값이 이렇게 되려면 떨어진 간격을 관찰하시면 되겠다. 문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29번 중복조합 문제인데 그 중복조합에서 우리가 신경 쓰셔야 되는 거 항상 우리가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부등식 주어진다. 무슨 생각? 경우의 수에서 부등식이 주어지면 직접 볼까? 여사건 볼까? 직접 보는 거는 너희가 잘한다고 근데 직접 보려고 하니까 야,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항상 여사건을 볼까라는 걸 스스로 떠올릴 수 있으셔야 돼. 실전에서 너희가 못 떠올리고 우리가 그냥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 저거 배웠었지 하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지. 이제 곧 수능인데. 수능에서 너희가 스스로 풀어낼 수 있으셔야지. 그러니까 해설 강의에서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부 다 납득이 되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납득이 된다라는 건 너희도 스스로 충분히 떠올릴 수 있다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강의를 보면서 야, 내가 저거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라는 것보다 야, 강의를 들으면 잘 이해가 돼. 그러면 그걸 내가 실전에서 떠올릴 수 있게 복습하시고 계속 채화될 수 있게 연습하셔야지. 알았지? 30번 또한 그냥 비주얼 자체만 조금 길어 보일 뿐이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케이스 분류만 잘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 미적분으로 가자. 아마 28번에서 이제 f라는 함수를 더 이상 오른쪽 부분으로 연결 짓지 못했다면 시작을 못했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그 나 조건에서 주어진 거 이미 기출에서도 비슷한 형태 본 거 있었잖아요. 지수 함수 가지고 지수 함수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 함수로 갈래, 상수 함수로 갈래 하면서 미분 불가능한 게 몇 개 있어?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쭉 연결하면서 아, 변곡점이 6개가 되려면 4개 있으니까 여기 지점, 지점, 연결 지점에서 두 개가 더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게다가 적분 값이 최소가 돼야 되니까 최대한 위아래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 X축에 가깝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거 확인하는 거. 알았지? 29번 삼각함수 도형극환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이 너무 많으니까 싸인 법칙 고민할 수 있다는 거. 게다가 기본적인 원에 대한 성질들 다 판단할 수 있게 연습 다시 한 번 복습해줘. 30번은 어렵지 않았죠. 일단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통해서 윗끝, 아랫끝 같도록 숫자를 대입할 수 있다. 양변을 미분함으로써 G라는 함수의 대칭성을 관찰했고 아, G가 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Fx 더하기 F'x 더하기 1 이라는 그 함수 또한 대칭성 동일하게 가질 수밖에 없겠네. 이에 가지고 식 정리하셔서 마지막 계산까지 치환적분으로써 또는 미분의 역연산으로써 깔끔하게 끝내시면 되는 거. 알았지? 기아 또한 얘들아 28번 우리 전형적으로 벡터의 내적의 최대 최소 관찰해봐라는 거고요. 예쁜 점이 있다면 거쳤다 가겠다. 원유의 점 주어졌으니까 항상 중심을 거쳤다 가겠다라는 생각 해주면 되겠고 29반도 포멀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거잖아. 포멀선 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니까 아, 이 점과 이 점 서로 부호가 반대겠구나. 그리고 다른 점들 좋고 쌍곡선을 떠올리셔도 괜찮고 길이를 실제로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알았지? 30번 또한 공간도형으로써 우리 수선의 말 어디 떨어질까? 라는 것만 잘 확인할 수 있다면 충분히 풀어낼 만한 문제였으니까 우리 실제로 이번 시혈교육청 모의고사 어렵게 느낀 친구들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히 할 만한 시험이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점이 느껴졌다 싶으면 꼭 해설강의 들으면서 잘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린다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식으로 공부할까? 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 가볍게 살짝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요. 10월 학평 피드백 가이드가 될 건데요. 이제 남은 기간이 거의 한 34일 정도 이제 남아 있을 건데 첫 번째, 정말로 수능 날까지 정말 매시간 치열하게.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야, 내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오늘 정말로 빡세게 공부했을까? 당연하게도 얘들아, 지금 이 시점에는 사람이 좀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10월 목욕서를 보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어.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을 때 첫 번째,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포기해서 야, 그래,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야, 남은 기간이 30일밖에 안 되니까 수학은 내가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 수학은 그냥 버리고 나머지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과목에 조금 더 올인하자. 뭐 사람에 따라서 각자의 전략에 따라서 입시 전략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해 왔다면 나머지 30일 동안 내가 어떻게 마무리하냐에 따라서 충분히 결과는 뒤집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수능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아는 문제,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다 맞추고 올 수 있도록 나머지 30일 동안 빡세게 해주시면 된다. 알았지?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로 어느 누구랑 비교했을 때도 야, 나 오늘만큼 정말로 빡세게 공부할 수 없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로 후회 없는 한 달 될 수 있도록 수능까지 정말로 카운트다운 하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 달 동안 계획을 어떻게 짤까라는 걸 생각하면 첫 번째, 내가 그냥 뭐 성의권이다. 정말로 이제 92, 96, 100 잘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잘 해왔을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대로 잘 공부하되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수능 날 미끄러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실무 보면서 야, 점수 잘 나와. 10월 모의고사, 9월 평가한 거지 잘 나왔어. 야, 지금 정도 잘 됐으니까 수학은 완성됐어.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의 실무만 풀고 나머지 공부해야지. 그러다가 수능 날 미끄러지면 그것만큼 정말로 억울한 일 없잖아요. 그냥 지금까지 공부하던 대로 그대로 쭉 유지하면서 해주세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선생님, 제가 조금 공부를 하기는 하는데 선생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잘 이해가 되는데요. 내가 실전에서 문제를 잘 못 풀어내요. 또는요, 시험장에서는 내가 잘 못 떠올려서 결과적으로 틀리는데 시험 끝나고 내가 다시 한 번 푸니까 거의 대부분이 풀려요. 이런 친구들 많이 있을 거야. 아마도 그런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실전 연습이 조금은 덜 됐을 수 있겠죠. 당연하게도 실력이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들아, 10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모르는 문제를 풀고 나오는 것보다 내가 무조건 풀어야 되는 문제, 아는 문제, 끝나고 다시 풀었을 때 아, 이거 풀리는데 이런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그러기 위해선 실제로 너희가 실물을 풀면서 넘기는 연습이요. 이게 실제로 앞에 있는 8번, 9번, 이번 모의고사도 아마 11번, 12번, 13번 이런 부분들에서 막히다 보니까 야, 뭔가 될 것 같은데. 막히는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예 시도조차 못하는 문제는 아니야. 이게 진짜로 그냥 보자마자 야, 시작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 진짜로 깔끔하게 내가 포기할 수 있거든. 근데 어디까지는 풀려. 근데 문제가 뭐야? 그 나머지 한 단계가 안 돼서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이 한 단계만 넘으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때문에 뒤로 못 넘어가. 근데 못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그 한 단계만 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잖아. 그럼 과감하게 버리세요. 다시, 여기서 버리라는 건 얘들아, 아예 안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일단 내가 고민하는데 안 되잖아. 그럼 일단 넘겨. 넘긴 다음에 일단 풀 수 있는 문제 다 푼 다음에 다시 한 번 앞으로 넘어올 거야. 다시 한 번 앞으로 넘어오면 어, 아까는 내가 보지 못했던 또는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이 딱 떠오르면서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실무 연습하면서 내가 앞부분에서 막혔다 하더라도 무조건 넘어가는 연습 제발 좀 해주세요. 알았죠? 말이 쉽지. 실전에서 넘기는 거 쉽지 않다. 그걸 실무해서 평소에 연습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당연하게도 우리 세 과목 수원, 수트 공통 과목의 선택 과목까지 해서요. 난이도 균형 있게 공부하셔야 돼요. 당연히 지금 내가 그 세 과목 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족한 부분만 채우다가 내가 어, 나름 돼 있는데? 라고 생각하던 과목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꽤 많을 거야. 그러니까 수원, 수트 선택 과목 전부 다 균형 있게 공부하시면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실무 실무가 당연히 수원, 수트 선택 과목 다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부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틀렸어. 어, 내가 이 주제가 조금 약하네?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풀어왔던 기출 다시 한 번 복습하면서 그 주제에 대한 복습 다시 한 번 해주셔야죠. 그게 미흡한 지점 보충학습까지 다 해달라는 거. 알았지? 그리고 혹시라도 선생님 제가요, 조금 이제 너무나도 높은 점수는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요. 몇 등급 정도까지만 받으면 돼요. 또는 몇 점까지만 받으면 될 것 같아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친구들은 첫 번째 정말로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피드백해서 내가 만약에 기출 공부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싶으면 제발 좀 기출 생각집이나 열심히 하자. 이게 기출 생각집이라는 건 선생님이 이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에서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를 너희들이 꼭 풀어야 되는 문제를 너무나도 잘 선별해 놓은 문제란 말이야. 가끔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도 안 풀고 우리 어떻게 들어갈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얘들아 기출 생각집은요. 실제로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이번 상반기 때 이제 쭉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딱 지금 기간 잡고 3주 또는 4주 3, 4주 정도 잡고 수원수트 다 끝낸 친구들 꽤나 많단 말이야. 킬러점프 포함해서. 근데 내가 만약에 기출을 다시 한 번 좀 공부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출 생각집에서 킬러점프 제외한 빅킬러만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봐. 의외로 시간 얼마 안 걸릴 거야. 알았지? 수원수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해설집 파일까지 올라가 있으니깐요. 꼭 필요하다면 기출 생각집 빅킬러 푸시고 만약에 내가 킬러 부분만 다시 한 번 풀고 싶어 하면 킬러점프만 쭉 다시 풀어봐. 그러면 훨씬 더 도움될 거야.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 컬렉션은 지금 우리 시즌3까지 실무가 나와 있으니깐요. 시즌1, 시즌2, 시즌3 정말로 시간 재고 열심히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선생님 제가 88에서 92 92에서 96 96에서 100까지 조금 더 고난도 문제들을 연습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더블커넥션 더블커넥션 자체도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고난도 문제들 정말로 좋은 문제들 이미 다 완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5번 21번 22번의 문제들을 조금 공략할 수 있는 문제들 총 40문제로 구성되어 있으니깐요. 그 40문제 구성되어 있는 거 더블커넥션 다 푸시면 되겠다. 실제로 얘들아 더블커넥션 안에 있는 문제도 내가 하루에 한 3, 4문제 풀겠다 하면 거의 일주일이면 끝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맞지? 그러니까 꼭 열심히 잘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뜻이 기출 생각지 뿐만 아니라 좀 더 생소하고 낯선 문제들이 필요하다. 커넥션 얼마든지 너무나도 좋은 문제들 수원, 수트, 미적분 확통까지 다 완강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 하면 늦은 거 아닐까요? 라는 친구들 질문들이 너무 많은데 그 고민할 시간에 나 같으면 한 문제라도 더 풀겠다. 알았지? 그러니까 이거 하면 될까? 저거 하면 될까? 뭔가 그런 고민할 시간에 그냥 지금 당장 나 같으면 시작하겠다는 거. 알았지? 거기에 필요하다면 아이디어 갖고 있는 교재들 그런 것들 다시 한 번 복습하면서 개념 공부하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개념 공부 개념 강의를 그냥 주구장창 듣고 있기만 하면 큰일 난다. 실제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강의 듣는 것보다 스스로 문제 푸는 게 더 필요해? 스스로 문제 풀면서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냥 뭔가 불안한 마음에 그냥 뭔가 총정리하는 강의 뭔가 내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야 내가 모르는 게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쉬운 우리 강의들을 그냥 다시 한 번 복습하는 것만큼 시간 낭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문제 다시 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약하다라는 걸 내가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풀어왔던 여러 가지 엔제, 실무까지 다시 한 번 복습하는 시간을 스스로 가져주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요. 좀 이제 마지막 모의고사 총평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도 저 또한 3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이제 모의고사 해설 강의가 이걸로 끝이 나는 건데 정말로 수능 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 많이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다 보니까 컨디션 관리도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딱 34일 이 정도만 잘 견디셔서요. 그동안 내가 정말로 올 한 해 시작하면서 나름의 목표들 세웠던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세운 목표를 다시 한 번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잘 한 번 챙기시고 끝까지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자. 알았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컬렉션 시즌 3 모의고사 이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끝까지 얼마 남지 않은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마무리할 테니까요. 열심히 믿고 따라오시고 해설 강의 또한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하도록 합시다. 알았죠? 시헐무유사 보느라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컬렉션 그리고 헐무유사의 설강에서 다시 한 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